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장스님 얘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스님 하면 보통 3장 법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3장이라고 하는 게 1장 법사, 2장 법사, 3장 법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율론을 3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능통하면 1장 법사, 그 다음에 둘의 능통하면 2장 법사, 3개 다 능통하면 3장 법사 이렇게 되는 거고 따로 시험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딱 봤을 때 이 정도 이상이면 이러면 3장 법사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장 법사라고 붙일 때는 경전을 이렇게 주석하거나 이런 분보다는 번역하신 분한테 더 많이 써요. 그런 표현들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최고급 어떻게 보면 학문하는 스님의 최고급 존칭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 책 보면서 제가 사실 이런 거 할 때 제 책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 그냥 확실히 내가 쓴 거는 맞는갑다. 내가 할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장스님 인도를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장스님 추경도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경전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런데 가실 때는 시작하자마자 털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자은전이 더 리얼하거든요. 저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봐야겠다. 그러면 저는 자은전을 추천을 합니다. 대당서의 길은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공식 문건이다 보니까 약간 건조해. 건조하고 그다음에 저 도선율사의 속고승전 속고승전 사건에 나오거든요. 저 현장전이. 그런데 그거는 약간 진기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약간 그런 쪽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느낌? 생애를 정리하더라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거든. 현장스님이 특이한 얘기도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700살이래.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엔 낚였습니다. 현장스님. 현장스님이 낚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당신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스님이 제 생각에는 현장스님이 머리가 무진장 좋은 분인데도 메모를 한 것 같아요. 메모를 안 하면 저 정도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저거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중간중간에라도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동아시아는 이런 기록문화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메모 같은 거 는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붓 썼잖아. 붓. 이게 볼펜이나 중성펜으로 이렇게 메모해요. 패드 꺼내 패드.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진 찍고 패드에다가 바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부시면 야 이거 상황 다르다. 아니 이게 벼루가 이렇게 작은 벼루들이 있어요. 휴대용 벼루들이 있고 진짜 좋은 벼루는 단계연이나 이런 거 좋은 벼루는 이렇게 해서 딱 갈아도 몇 잔은 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너무 일이 많은 일이거든요. 딱 그냥 봐도 딱 봐도 그래서 저걸 과연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 험로를 다니면서 저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만 가지고는 너무 정확해요. 인간이 저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왜곡한다니까요.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해도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걸 변조시켜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한이 안한스님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게 나는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그게 진짜라고 100%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랬다가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예요. 그건 사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억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현 장수님이 아무튼 머리는 무지 좋은데 과연 저걸 다 기억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현 장수님이 현 장수님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13살에 낙양의 정토사로 출가를 하세요. 거기 왜 출가하냐면 당신 형님이 벌써 절에 있었어. 스님이야. 그래서 형 따라서 이렇게 절에 왔다 갔다 한 11살 때부터인가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어린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가 너무 똑똑한 거지. 진짜 대단한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저런 걸 다 알지? 제가 어떻게 얘기만 해주면 이렇게 막 이해를 하고 지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되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실제로 20대 중반에 벌써 당나라에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선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가르칠 만한 물론 여러 선생님들 한테 배웠지만 그건 부분적인 선생님이고 이렇게 딱 믿고 의지해서 갈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대단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도 이 인도를 간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이십 대 초반부터 준비를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천 쪽으로 가거든요. 사천 거기 강이 강줄기가 네 개가 흐른다. 사천이에요. 사천. 사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 짜장면. 뭐 매운 거 뭐 이런 거 사천 음식 들어보셨잖아요. 광동 요리 사천 이렇게 딱 들어봤잖아요. 이 사천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말하면은 이 근처예요. 이 근처. 이 근처. 이 근처 사천. 여기 좀 그렇고. 이 근처 사천. 그래서 이게 티베트로도 통하고 저 참하고도 사천. 그리고 저기가 촉 땅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그 유비 이 촉나라. 그래서 거기가 도교 도교가 성립되는데 약간 폐쇄적이에요. 티베트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둘 다 지역이 폐쇄적이고 산이 많아요. 그러면. 애니미즘 뭐 토테미즘 이런 게 많이 발전해요. 주술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도 그런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고. 티베트 불교 전에는 그거를 본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B.O.N. 이래가지고 그게 티베트 어떻게 보면 걔네는 샤먼도 있어. 걔네는 샤먼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무속적인 거 플러스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가거든요. 티베트에. 그래서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고 사천도 그래요. 사천도. 근데 사천하고 티베트하고 약간 다른 거는 티베트 계열은 고지대에 가지고 먹고 살 게 없고 공기 산소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약간 환상적인 것 같은 게 잘 보여요. 이런 게 좀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게 없어요. 볼만한 게 없어요. 다 수목 한계선 대부분 위에 뭐 이렇게 걸리면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황폐하고 이런 데서 공기 밀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체험이 금방 되면 터가 그래요. 그래서 사막 쪽하고 티베트 쪽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도 그 사막 종교에서 그렇게 이상한 거 뭐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도 그런 거고 나중에 현장 스님이 저 사막 넘어갈 때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뭐 귀신이 운다는 등 뭐가 보인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각 차단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착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 정상적인 수행의 결과라기보다는 약간 치료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사천 쪽은 약간 다릅니다. 사천은 먹고 살기가 좋고 기후대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산은 많고 인구 밀도는 낮은데 환경 자연환경이나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일본 계통의 주술이라고 할까 일본도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본 주술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건 이제 섬나라의 특징적 주술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폐쇄적 주술성인데 사막하고 티베트 고원 같은 그런 주술성하고 또 약간 달라요. 그게 도교로 연결되는 거고 나중에는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왕신앙 불교로 얘기하면 시왕신앙 시왕이 뭔지 아십니까? 염라대왕 해가지고 송제대왕 초강대왕 오관대왕 변성대왕 오도전른대왕 시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쪽에서 그리고 이 사천이 동티베트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창하고도 그래서 그쪽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천 쪽하고 이 도랑 쪽도 이게 어느 정도의 이상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원들을 보면 나중에 도랑문원 같은 거 보면 사천에서 유행한 게 금방 도랑으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쪽에 가서 당신이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어학 공부도 좀 한 것 같아요. 어학도 이렇게 짜금 짜금 이렇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하고 너무 두려웠던 거지. 저 간다는 게 지금 유학 가는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 미국 유학 간다 이런 거예요. 혼자 이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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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뭐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 뭐 유지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가는 거고 혼자 그냥.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다가. 그 사천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온몸에 고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떡지고 지저분한 사람이었대 그렇게 해서 절에 데려와서 방에 이렇게 하면서 좀 씻어주고 먹여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옷도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돈도 주고 이렇게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비방 또 이렇게 비강하면 또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 비방이 반야신경이에요. 그 비방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실제로. 실제로 근데 저 대상서역기나 저 자은전에 보면 저 그리고 저 현장전에도 그렇게 반야신경을 많이 하진 않아요.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거를.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는 기록에 적은 걸 거고 기록에 적힌 게 적은 걸 거고 많이 했는가 봐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장스님이 반야신경을 퍼뜨린 바람에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현장스님이 나중에 거기서 영웅을 봤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꼭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현장스님이 당나라 불교의 1인자가 되니까 당나라에서 이게 쫙 유행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장스님이 원력을 가지고 이 반야신경을 내가 탁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북방 불교가 티베트불교부터 일본 불교까지 똑같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같은 북방 불교권이라도 천수경 일본이나 티베트에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중국 불교만 가도 천수경 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데 반야신경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우리가 답사 가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큰절에 가서 새벽 예불이라도 한번 갑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조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힘들기는 하지만 가이드들은 싫어해. 가이드는 싫어해. 하지만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반야신경은 이게 반야신경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제 잘 모르겠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한문으로 안 하고 점점 한글로 하니까. 하지만 한문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아 이거 반야신경이네. 이 정도 느낌은 옵니다. 100% 옵니다. 신도분들도 알아. 알아. 이게 다 현장스님 원력이거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 어떻게 보면 시작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확대되는 게 현장스님이라더라. 그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경전 중에서 뭐가 제일 대단하냐. 반야신경입니다. 이유는 제일 많이 하니까. 천수경. 그거 기도할 때 앞에 한 번 하는 거고. 반야신경은 예불 끝에도 하지. 그다음에 모든 법회에서 다 하지. 그러니까 빈도수만 봐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600대반야경을 압축한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더라. 그리고 그것을 유행시킨 사람이 현장스님이라더라. 그 정도 하고. 이제 현장스님 인도 구경을 한 번 시켜드립시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언제 가냐면 언제 가냐면 우리 나이로 27살 그다음에 이제 만으로 27살 28살 만으로 27살에 당태종 4년이에요. 4년. 현장스님이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육아사지론 100권. 아까 반야신경 얘기할 때 제가 왜 이게 반야신경을 많이 한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반야신경과 관련해서는 관세음보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자재보살이지. 현장스님이 관자재라고 했으니까 당신을 존중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위에 붙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관자재보살로 당신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위험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현장스님이 신앙대상은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그 미륵과 관련된 논서예요. 저 인도의 대승불교에 2대 조류가 있어요. 2대 흐름이 있는데 그게 중관과 유식. 이 유식학파의 시조가 미륵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미륵신앙자입니다. 미륵신앙자. 그리고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했었고 나중에 진제 얘기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구유식 현장스님은 신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식. 신유식학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은사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자은종이라고 합니다. 자은종. 그다음에 육아종이라고도 하고 법상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 학교에서는 법상종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종 중에는 화엄종과 법상종이 최고고 그다음에 선종 중에서는 선종하고 천태종이 이렇게 최고고 이렇게 네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로 다 걸리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정토종. 정토종.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미륵종. 미륵종. 법상종. 자은종에 해당하는 게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 딱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법주사. 이런 데가 다 이런 사찰이에요. 그 진표율사 계열의 사찰입니다. 진표율사 계열의 사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미륵신앙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미륵신앙자.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는 이 유식각파의 최고 경전이 이 육아사지론입니다. 육아사지론. 제가 20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저 제자백가랑 유교나 도가나 그다음에 경전도, 불교 경전도 경장하고 율장을 거의 다 봤는데 논장은 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집어 던진 게 육아사지론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저걸 배우러 왜 갔는지 나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픕니다. 읽다가 짜증이 납니다. 이거 짜증 납니다. 나 이거 배우러 안 간다. 딴 거 배우러 가진다. 이거 배우러 안 간다. 이거 배우러 가진다. 감사합니다.